그런데 이게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좀 건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질환으로까지 봐야 되는 건지 그 구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증상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질환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환자들이 이거 습진이에요? 피부염이에요? 병원마다 진단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피부염하고 습진하고는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리면 피부염하고 습진은 똑같은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주부 습진, 건조성 피부염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커다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는 건데 치료는 거의 동일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한 거 조심해라. 이렇게 꺾으라 놓은 이런 것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아... 아...